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강이었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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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저는 강의를 할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 하면은 머리는 이렇게 잘 정리됐는지. 오늘도 평창에서 우리 부간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간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 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가끔 방송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요.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저. 내 강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분칠은 잘 곧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여덟 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덟 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의 루즈가 벗어났어요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정고를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은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네 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애기 아빠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딸 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두 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루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세 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세 살 많아요. 근데 세 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래 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구에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번에 이제 안산생명센터장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사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3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갖고 한 3, 4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갖고 다시 12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엉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여튼 우연치 않게 뭐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에 딱 두 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루쫄루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택 보호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옷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띄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 버리지 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달라더라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두 벌. 맨날 까만 거.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입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온천에 가서 보니까 밑에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세 벌이. 어제 8만 원짜리 세 벌이. 그래서 택배로 왔더라고.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 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아...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은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세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은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은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되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다섯 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줘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줘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해. 그때 막 신경 들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큰 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빤해. 딱 보면 내가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그런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그런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아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그런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에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라. 그런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잖아요. 바보 신화 되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어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런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임금님은 창피해가지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 당개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 당개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 당개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나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해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오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뽀 끄내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와 봉사활동 가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매년 40명 가다가 이번에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갖고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샤워는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갔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갔고 내가 똥을 넣고 내 똥을 보면 안 더러워. 이상하게. 난 요즘 청국장 가로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었어요? 목욕탕 가서 가면 남 똥 넣고 안 내려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넣고 보면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사러 가려면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 오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갖고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 이뻤도.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 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천만평을 받았어요. 천만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1배 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두 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 잠비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 하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10명 써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에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락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줘달래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 하면 거기다가 농업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져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져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카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카에도 져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져줄게 뭐 있어. 10개라도 져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 있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서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 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치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 번 해보겠다는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쏠리였다는 거 아까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듣질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낳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낳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어 보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스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스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어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오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대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념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으로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요?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경찰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뭐 이 상황 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 라는 답이 나오면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동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나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밥그릇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어떨 땐 상도 둘러엎었어요. 상도 어렸을 때 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이혼 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아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마저 죽는 거야. 근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것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너라고는 이제 안 그리죠.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럴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들어온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셨어요. 지금도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와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신학교 들어갖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천 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서른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은 신경질을 부르고 송채름은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요.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이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 땅 팔리면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땐 몰랐어. 40 부록이라고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세상 공부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역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륙으로 그래. 70의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은 그냥 잔치집에 해갖고 부침개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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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는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 신문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점검하는 것은 황신부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신부님 어렸을 때는 제멋대로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을 천 권 이상 읽으면서 바뀌셨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도 역시 책 읽기도 진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 황신부님 강의 못지않게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 하면 머리는 이렇게 잘 정리됐는지 오늘도 평창에서 우리 부관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 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가끔 방송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요.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저. 내 강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분칠은 잘 곧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두 시간이었는데 한 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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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것만 생각이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의 루즈가 벗어났어요. 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정고를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은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네 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애기 아빠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주 두 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우리의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세 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신부들은 멘토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세 살 많아요. 세 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래 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교구에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번에 안산생명센터장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사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분하고 만나면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그런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그런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세 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서 한 세네 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서 다시 열두 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지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엉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하여튼 우연치 않게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두 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받아갖고 그냥 쫄리쫄리 들어왔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택 보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옷에 붙어있는 거 띄지 마시고 보관하세 버리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원짜리 165만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달라더라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두 벌 맨날 까만 거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입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음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서 보니까 밑에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원짜리 저기 뭐야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저기 뭐야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원짜리 세 벌이 어제 8만원짜리 세 벌이 택배로 왔더라고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네 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 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일곱 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아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은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세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 못 둬면은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은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 먹을 수 있어요. 친구 잘 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 데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다섯 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우러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 누가 또 싫은 소리해. 그때 막 신경 들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한 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빤해. 딱 보면 내가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 이라는 동화 근데 이거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서 임금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아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해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잖아요. 바보 신화 되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으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임금님은 창피해가지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끝까지 고집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 당겨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 당겨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다 당겨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나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해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끊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티끌 끊으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와 봉사활동 가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매년 40명 가다 이번에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숙소가 사람이 풍족풍족한 거지.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갖고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샤워는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을 해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내가 똥을 놓고 내 똥을 보면 안 더러워. 이상하게. 아니 요즘 청국장 가로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었어요? 네 뭐 저기 뭐 목욕탕 가서 가보면 남 똥 놓고 안 내려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사러 가려면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 오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고 그러고 짜증난다고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저 별을 보면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반쯤에 올라가면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 이뻐도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잔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천만평을 받았어요. 천만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열한 배 큰 땅이야. 그런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질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 잔비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잔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 하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10명 서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잔비아에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락 교구라고 잔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잔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저달래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 하면 거기다가 농업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의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져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져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잔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카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카에도 져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그거 못 져줄게. 뭐 있어. 10개라도 져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 있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서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 번 미사하는데 거향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 번 해보겠다는 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났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났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나이가 50이 넘어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스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스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오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대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때는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 손목 관절념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때는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으로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영해드려요.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요?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요.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뭐 이 상황 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 라는 답이 나오면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등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 나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밥그릇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어떨 땐 상도 둘러엎었어요. 상도 어렸을 때 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이혼한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아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요강이 있었어.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마저 죽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러기 시작하는 거야. 굴러기 시작하는 거야.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너라고는 이제 안 그리죠.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럴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들어온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셨어요. 지금도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와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천 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서른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운면 신경질을 불고 성체 운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요.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이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신부님 저 땅 팔리면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땐 몰랐어. 40부록이라고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세상 공부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위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역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륙이라고 그래. 70의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은 그냥 잔치집에 가서 부침개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는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 신문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한글자막 by 한효정